안녕 정원에 지금 너 나와도 돼? 지금 얼굴 상태 괜찮아? 자신 있어? 네 나와 인사 한 번 해 괜찮아요? 들어와 형 V LIVE 하고 있었어 자 N.I.P.N의 정원이에요 짠 안녕하세요 뭐 하고 있었어? 저 녹음하고 왔어요 아 녹음하고 왔어? 연습하고 다시 여기 내려온 거야? 이렇게 해라 V LIVE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오고 싶으면 다시 와도 돼 네 안녕 들어와